빨리 밥먹고 밥먹고 이소우 빨리 와! 빨리 안와!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나라를 마주해서 우리가... 할머니 그래야지! 할머니 그래야지! 고를까 안 고를까? 여기도 학교지 여기가 되게 넓어버렸는데 야 이런데 어떻게 학교가 있냐 공기가 너무 좋아 어제 밤에 눈이 왔으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 살살! 살살했어! 조심해! 청와동 꼭 잡아! 뛰면 안 돼! 걸어! 공기가 너무 좋아 공기가 너무 좋아 살았다고? 이제 이제 자 일로와 이쪽에서 찍자 어렸잖아 여기는 영하야 온도가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빨리 우리 엄마한테 빨리 엄마한테 갔다 오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볼펜이 없으니까 저렇게 붓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어 안 돼 지금 이만 먹으러 1분간 맨날 왔던데 아빠 와서 여기서 염두 사고 막 그랬는데 불교용품 산 데가 인사동이 아 자기가 여기서 불교용품 샀다 인사 어허허 인사 충전해야 돼 이제는 거 빨간통에 빨간통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세요 자 서 보세요 다녀왔습니다 애지 빨리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빨리 손이 씻어 빨리 손이 씻어 빨리 하나로 애기들 가방도 걸어 놓으면 되고 뒤쪽에 있잖아 아빠 뒤쪽에 있으니까 저쪽 뒤쪽에 있어서 지하철까지 그렇게 가고 가야 돼요 네 거기서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 돼요 어머니 아빠 부어 뒤에 있잖아 나는 그냥 갈게 엄마 갈게 연락할게 제주 또 오세요 어머니 얼른 사 안녕 조심해서 다녀올게요 잘 갔다 와 얼른 떠나야 돼 나 지갑 다시 꺼내야겠구나 그치? 알았어 딱 잡아 눈초보가 돼 인초보 안다 야단은 이거 추워생덮이 진짜 잘 못하고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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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